음악 학습 목표입니다. 안드로이드 폰의 컨텐츠 디자인의 역할과 종류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와 같은 경우에는 카드, 다이얼로그, 그리드 리스트, 디바이더, 리스트, 메뉴, 바텀 시트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중에서 카드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레이아웃은 실제로 우리가 안드로이드 머티리얼 디자인을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그런 디자인 방식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컨텐츠, 다양한 컴포넌트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형태도 다양하게 나오고요. 구성도 다양하고요. 컨텐츠에 따라서 길이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편리하게 컨텐츠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타일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타일이랑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컨텐츠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갈 경우에 쓰는 게 이제 카드 레이아웃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화면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카드가 여러 개가 모여지게 되면은 이러한 거를 카드 컬렉션이라고 부릅니다. 동일 수준 및 동일 개념의 카드 형태의 컨텐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카드 컬렉션이라고 부릅니다. 카드 형태 디자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카드의 모습만을 띄고 있다고 무조건 카드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타일이라는 명칭이랑 혼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 형태는 반드시 각 모서리에 라운드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되고요. 그림자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카드는 삭제하거나 재배열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도 반영이 되게끔 하는 부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타일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얘는 각진 모서리에 그림자 효과가 없는 경우 완전 플랫하게 그냥 탁 붙어있는 그런 것들을 타일로 얘기합니다. 중요한 점, 액션이 두 개 미만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일은 컨텐츠가 좀 적을 경우에 많이 쓰여지고요. 컨텐츠가 조금 많아서 그거 하나대로 이렇게 뭉침이 있을 경우에 카드 레이아웃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되게 좋은 예입니다. 두 앤 돈트죠. 카드 컬렉션 두 앤 돈트 자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카드는 아니고 타일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카드로 적용한 그런 레이아웃과 디자인을 적용한 예인데요. 실제적으로 카드를 아무 때나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 왼쪽을 권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장식적인 요소도 적고 정보 이해와 스케인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타일을 적용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간격들이 큰 의미를 주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카드 레이아웃보다는 이 왼쪽에 있는 타일 방식을 적용한 것을 조금 더 좋은 방식이라고 권장해주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간격이 오히려 정보를 습득하고 스캔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장애 요소를 지금 작용하고 있는 모습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 오른쪽도 이미지입니다. Do and Don't죠. 보시게 되면 그리드 레이아웃을 적용한 거죠. 그리드 타일을 통해서 컨텐츠 갤러리를 구성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적으로 갤러리는 일반적으로 카드 형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 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표현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반드시 이렇게 나눌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게 가이드에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디자인을 할 때 카드 하나만 이해를 하고 아무데나 카드를 적용하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카드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좋은 예와 좋지 않은 예, 권장하는 예, 권장하지 않는 예 이런 예들을 참조하시면서 레이아웃을 결정하고 보는 눈을 기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도 어떤 게 들어가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카드 컬렉션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와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스타일의 카드 디자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카드의 컨텐츠를 디자인할 때는 이미지 위에 텍스트 배치할 경우에는 가독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 컨텐츠 위에 위계가 명확해야 되고 그래서 한 개의 카드를 디자인할 때도 이러한 점들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안에서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정보를 볼 수 있고 어떤 정보가 중요하고 어떤 정보가 덜 중요하고 이건 동작할 수 있고 동작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중요한 점 카드 안에는요 다양한 종류의 컴포넌트들을 또 넣을 수가 있어요. 체크박스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도 다양하게 하고 액션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되게 특이하죠. 이런 다양한 형태들의 카드들을 만들어서 넣을 수 있다는 점 보시는 것처럼 체크박스가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점들을 반드시 참조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카드 컬렉션에서의 스크롤은 상하 방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점 기본적일 수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고요. 카드 자체가 터치할 수 있는 컴포넌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제 하나의 터치하는 영역으로도 보여지지만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레이아웃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액션, 아이콘, 컨텐츠 등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컨텐츠의 종류와 기획 의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게 되면 몇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컨텐츠를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게 실제적으로 어떠한 동작을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잘 표현이 되어 있죠.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런 출처 가셔가지고 추가적인 내용들을 더욱더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만큼의 공간이 실제로 무언가의 액션을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이겠고요. 위쪽에는 어떠한 다양한 이미지가 들어가고 아래쪽에는 텍스트가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액션 배치 및 레이아웃에서 첫 번째인 내용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실제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액션 영역이 두 개로 나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의 영역과 그 아래 영역 그래서 맨 아래쪽에 있는 거는 추가적인 액션들이 가능한 거고 위쪽은 실제적으로 정보는 성격이 이렇게 다르지만은 하나의 덩어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옵션 헤더, 미디어, 보조 텍스트, 보조 액션 옵션 헤더, 미디어, 보조 텍스트, 보조 액션의 형식의 그 카드 레이아웃을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실제로 액션 가능 영역이 굉장히 많이 나뉘어 있는 경우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 윗부분에 옵션 헤더 부분 그리고 보시게 되면 미디어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 타일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는 추가적으로 보조 액션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조금 납작한 그런 카드 방식인데요. 이전에 있었던 리치 미디어가 빠지는 방식인데 오른쪽에 추가적으로 액션 가능한 영역이 옆쪽으로 그래서 단순하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봤을 때가 아니라 이 경우는 또 오른쪽으로 액션 영역이 이렇게 또 나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액션 배치 및 레이아웃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카드 레이아웃을 쓸 때는 권장과 비권장 그 다음에 다양한 레이아웃 형태가 가능하다는 점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사례들을 조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별점 UI와 이미지 터치 영역을 포함한 카드 디자인 이 부분도 터치할 수 있겠고 이렇게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선택 가능한 버튼을 또 포함한 카드 디자인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예들을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카드 디자인 할 때는 그 안에 실제로 어떠한 컨텐츠와 어떠한 경우의 수들이 가능한지 그런 요소들을 많이 파악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슬라이더가 포함된 카드 디자인입니다. 고정 탭바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죠. 자 이 다음으로 볼 것은 다이얼로그입니다. 다이얼로그는 특정 테스크를 수행하게 하는 역할로서 텍스트와 UI 컨트롤러 등을 포함해서 사용합니다. 중요 정보 결정사항 다양한 테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아이폰 보셨을 때 얼럿뷰 보셨죠? 그거랑 유사한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일반 형태의 다이얼로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자 풀스크린 다이얼로그는 전체 화면에서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특징이 이런 거죠. 요 룩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쵸? 기존에 있던 창 위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실제로 스크롤을 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입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언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질문을 합니다. 지우시겠습니까? 연결하시겠습니까? 결정사항은 언론의 액션 버튼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액션 버튼에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비권장이고 이게 권장이에요. 그래서 초안을 버릴까요? 그러면 여기에 버린다, 취소. 근데 버릴까요?인데 예, 아니요로 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생길 건지를 예측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예, 아니요가 아니라 버린다, 삭제한다, 취소. 이런 식의 표현. 무조건 예, 아니요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언론에는 다양한 그런 요소들을 붙일 수 있습니다. 타이틀을 붙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액션을 붙일 수 있겠고요. 어, 무척 중요한 상황에서 언론의 타이틀바를 사용할 경우에는 무척 중요한 상황에서만 사용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타이틀에 놓고요. 컨텐츠 부분의 세부사항을 자세하게 적습니다. 그렇지만 권장은 최대한 텍스트를 적게 가져가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 거죠. 자, 다이얼로그에는 심플 메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리스트에서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그 위치 그대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뜨는 거죠. 심플 메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스트 아이템에 대한 옵션을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해당 옵션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중요한 점 이건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선택의 결과가 즉시 반영됩니다. 그래서 내가 요거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반영이 돼서 이제 화면에 보여지거나 어떠한 동작을 취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영 여부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심플 다이얼로그 리스트 아이템에 대한 옵션 해당 옵션에서 선택을 하면 얘 또한 선택의 결과가 즉시 반영되고 창도 닫힙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누르면은 바로 그게 반영이 되는 자, 그래서 차이점은 이겁니다. 메뉴는 요게 떠요. 리스트에서 이렇게 메뉴가 뜨는 형식인데 다이얼로그는 별도의 화면 그 위치와 상관없이 그냥 화면 전체를 가로막고 나타나거나 그렇습니다. 그 심플 메뉴를 이렇게 붙여서 나오죠. 내가 선택한 영역에 붙여서 나오는 그런 차이점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어, 자 실제로 다이얼로그의 바깥 영역을 터치하거나 스마트폰의 백버튼을 누르면 창이 닫힙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캔슬이나 클로즈 버튼을 두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나가거나 바깥 영역을 눌러서 나가는 그런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컨펌 다이얼로그입니다. 컨펌 다이얼로그는 옵션이 반영되기 전에 최종 컨펌을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전에 봤었던 거는 누르면은 바로 결과가 반영이 되죠. 얘는 OK를 눌러야지만 결과가 반영이 됩니다. 얘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컨펌 다이얼로그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있죠. 폰의 링톤을 선택을 하겠다. 그래서 리스트 이용이 이 부분을 눌러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컨펌 다이얼로그가 뜹니다. 2번으로 해서 떴죠. 그럼 여기에 이제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내가 뭐를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끝이 아니라 하고 난 다음에 OK를 터치해야지만은 닫히고 적용이 되는 그게 이제 컨펌 다이얼로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격을 다르게 적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러한 성격은 누르자마자 반영하는 건지 아니면 OK를 눌렀을 때 반영하는 건지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컨펌 다이얼로그는 이전에 리스트 형태 외의 다른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데이트 피커의 경우도 OK를 눌러야지만 최종 결정이 반영이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OK를 눌러야지만 반영이 되고 그전에는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여러분들께서 수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풀스크린 다이얼로그입니다. 여러가지의 태스크를 수행해야 될 경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옛도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컨펌해야지만 결과에 반영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X를 누르거나 아니면은 캔슬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결과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풀스크린 다이얼로그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로 다이얼로그가 이렇게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풀스크린 다이얼로그 위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다는 점은 굉장히 예외 상황일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입력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는 이 화면 안에서 해결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죠. 보시는 것처럼 날짜를 입력해야 되고 시간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갑니다. 자, 풀스크린 다이얼로그에서 일부 항목이라도 변경을 했을 때는 그리고 취소를 하게 되면은 변경 사항을 저장할지를 반드시 묻는 얼럿 창을 띄워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에 수정을 아예 안 했을 경우는 얼럿을 안 보여주고 즉시 이전 화면으로도 돌아가도 됩니다. 일반적인 거지만은 이런 것들은 중요한 점이죠.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거나 백버튼을 누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어봐야 되겠죠. 자, 다이얼로그 풀스크린 다이얼로그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모습이 다르죠. 좌측에 있는 이 이미지는 자동 저장 구조일 때 화살표가 붙는 거고요. 우측 즉, X자가 있을 때는 수동 저장 구조입니다. 이거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인데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두셨다가 쓰셔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 아이콘만 있을 때는 화면에서 변경하는 모든 항목들이 즉시 즉시 저장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정할 건 다 수정한 다음에 그냥 화살표를 누르면은 그냥 돌아갔는데 그 결과는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X가 있을 경우에 X를 누르게 되면은 변경 사항은 모두 삭제하게 됩니다. 세이브를 누를 경우만 저장되게끔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세이브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뒤로 가는 화살표가 있을 때는 여기 세이브가 없습니다. 근데 X가 있을 때는 세이브가 붙습니다. 그러한 차이점을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다음으로 볼 부분은 그리드 리스트입니다. 자 그리드 리스트는 기본 리스트 뷰에 또 다른 대안으로 자주 쓰여집니다. 일반적으로 동질 성격의 컨텐츠를 배열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렬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다룰 경우에 이미지를 많이 보여줄 경우에 주로 쓰입니다. 타일 레이아웃을 많이 사용하고요. 특정 간격으로 수평 수직 그리드 리스트에 반복적으로 배열합니다. 그리고 실제 순서는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기 때문에 이 순서에 대한 것도 참조해 주시면 좋겠죠. 자 타일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타일 또한 주요 콘텐츠 2차 콘텐츠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이미지고 2차 콘텐츠는 액션이나 텍스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와 텍스트 액션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미있게도 이러한 부분은 배치의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텍스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쪽 혹은 아래쪽에만 들어가는 걸 권장하고요. 액션도 각 모서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권장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드 리스트에서의 스크로는 오직 위아래로만 진행이 됩니다. 이 경우 최초의 화면에서 좌측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잘려 보이는 형태로 레이아웃이 구성이 되는데 이거를 싫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아래에 있는 콘텐츠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우측에 나와있는 이 부분이 콘텐츠가 더 있을 거라 예상을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리드 리스트를 쓸 때는 이렇게 살짝 걸쳐서 이미지를 배치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끔 사이즈를 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여러가지 형태가 가능하겠는데요. 이미지만으로 그리드 리스트를 구성하는 경우 지금 예제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한 줄의 텍스트를 넣을 경우에 그리드 리스트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텍스트는 이렇게 아래와 위쪽에 들어갈 수 있겠죠. 예제에서 보시는 것은 한 줄의 텍스트가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드 리스트도 여러가지의 그런 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규정 가이드라인 안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아이콘도 넣으실 수가 있어요. 아이콘은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군데 모서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텍스트는 위랑 아래 들어가고 아이콘들은 그 부분에 붙여서 가는 거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얘는 아래쪽에 텍스트가 들어가 있고 우측 하단에 아이콘이 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싱글 라인 텍스트에 아이콘이 추가된 경우 이 경우도 아이콘을 텍스트의 앞 혹은 뒤에 배치해서 사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라인이 두 개로 쓰여져 있는 경우 텍스트가 이 줄로 두 개의 줄로 배열되는 구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단 혹은 하단에 이제 배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는 거는 상단 텍스트 배치형 투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투라인 그리드 리스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타이틀과 세부 세부 정보들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경우는 하단에 붙어 있는 경우죠. 앞에는 이제 보셨던 것처럼 위쪽에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단 하단 다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래쪽에 배치해서 뒤쪽에 아이콘 아래쪽에 텍스트 배치했었을 때 앞쪽에 아이콘 반대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그리드 리스트를 받고 이번에는 디바이더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진짜 많죠. 어 디바이더 디바이더를 통해서 리스트 그리고 페이지 레이아웃의 컨텐츠와 그룹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더는 말 뜻 그대로 무언가를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디바이더는 옅고 얇은 선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사용자가 충분히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정보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어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디바이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쓰여지는데 그러한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게 풀 브리드 디바이더입니다. 풀 브리드 디바이더는 별개의 콘텐츠 섹션을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쓰여집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예요. 별개라는 거 무언가가 있는데 그룹으로 명확하게 나눌 수 있을 경우에 확실하게 딱 나누는 거죠. 머티리얼 타일이 확장돼서 컨텐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도 쓰여진다라는 점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바타 혹은 아이콘 같은 시각적으로 포인트를 주는 요소가 없을 때 단순한 간격만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풀 브리드 디바이더를 사용하는 것이 컨텐츠 타일을 명확히 구분지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옆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명확하게 딱딱딱 나눠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텍스트만 쓸 경우에는 풀 브리드 디바이더 쓰는 것을 권장을 좀 드리고요. 아바타나 아이콘이 들어갔었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도 쓰여집니다. 이후에 예제들을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인섹트 디바이더입니다. 인섹트는 삽입을 의미합니다. 인섹트 디바이더는 관계 있는 컨텐츠들을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쓰여집니다. 관계라는 게 중요한 거죠. 아까는 완전 별개를 나눌 때 확 하고 나눠주는 개념이고 이거는 무언가 이제 관계가 있는 것들 이렇게 부분 부분 조금 조금씩 나눠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어떤 성향의 것들이 있는데 요러한 것들을 나눠주는데 요게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완전히 나뉘어지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 거는 요런 식으로 살짝 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시작 지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맨 왼쪽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요기에 이렇게 붙여서 들어가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인섹트 디바이더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디바이더를 쓸 때 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 좌에 대한 예 우에 대한 예가 요기에 있습니다. 자 좌측에 있는 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풀 브리드 디바이더를 너무 많이 쓰면 오히려 시각적인 노이즈를 만드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냥 다 계속 느니까는 디바이더의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점이에요. 보시면은 크게 의미가 없죠. 자 오른쪽 인섹트 디바이더는 실제로 비주얼 노이즈는 줄이는 목적에서 많이 쓰여져요. 근데 얘 또한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쓰여지니까는 실제적으로 풀 브리드 디바이더나 인섹트 디바이더나 그 처음에 이제 도입된 이유가 많이 희석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는 쓰지 말라고 권장을 합니다. 자 서브 헤더와 디바이더를 같이 썼을 때의 얘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콘텐츠와 서브 헤더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디바이더를 서브 헤더에 맞춰서 배치합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서브 헤더가 여기 있죠. 맞춰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여기도 마찬가지로 풀 브리드로 들어가니까 서브 헤더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싱글 컬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타일의 성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 타일에는 콘텐츠를 배치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높이값을 달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는 그런 형태죠. 아바타가 있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실제로 한 개의 타일이 모여서 타일들이 계속 계속 모여서 이제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리스트 컨텐츠를 디자인할 때는 위계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가 중요한 정보를 좀 더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이메일 리스트에 있어서 아바타 제목 아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순서로 배열하는 게 중요한 정보를 먼저 배치하는 거가 되겠죠. 세 줄 이상의 텍스트와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자 한다면 리스트가 아니라 카드 방식 이거를 추천한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콘텐츠가 너무 많아지면 이거보다는 카드를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주요 액션과 2차 액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주요한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모습 부가적인 거를 우측에 나누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중요하고 눈에 잘 띄고 이런 것들을 왼쪽에 놓고요. 부가적인 거를 이쪽에 빼놓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스트에서는 싱글라인 리스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줄이 들어가 있고 아이콘 하나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한 줄의 형태 텍스트의 길이는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자 응용형 텍스트만 넣거나 아이콘을 같이 넣거나 아바타 텍스트 아이콘을 전부 넣거나 가능합니다. 투 라인 리스트 이 경우에는 이제 라인이 두 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이콘 아바타 이런 것과 같이 배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응용입니다. 텍스트만 들어간 형태의 투 라인 리스트 아이콘과 텍스트를 같이 사용한 경우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텍스트 아이콘 그쵸? 그 다음에 체크박스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겠죠. 아바타 텍스트 아바타 아이콘 텍스트 다 가능합니다. 이런 예제들도 한번 눈여겨봐 두시고요. 자 3라인 리스트입니다. 3라인 리스트도 리스트의 형태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줄씩 들어가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거 이상으로 갈 경우에는 카드 형태로 가라고 권장을 합니다. 컨텐츠가 너무 많아지면 그 자체의 성격이 타일을 벗어난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는 이제 카드로 넘어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또한 다양한 컨텐츠로 3라인 리스트도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 자 텍스트만 쓰거나 아이콘과 텍스트를 쓴 좋은 예입니다. 보시게 되면 아시겠죠. 그래서 세 줄씩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체크박스나 아이콘이나 이런 부분들을 참조할 수 있겠죠. 예 또한 마찬가지로 아바타 아이콘 이런 조합들이 다 가능합니다. 예제를 한번씩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메뉴입니다. 메뉴는 임시 팝업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기 보이시죠. 버튼, 액션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각 메뉴의 항목들은 옵션, 액션의 역할을 합니다. 화면에 선택한 항목들의 어떤 액션을 수행하거나 앱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 각 항목은요. 싱글 라인 텍스트로만 구성이 되어야 되고요. 선택할 시 즉시 수행입니다. 항상 중요한 이슈가 이런 거죠. 몇 줄로 표현할 수 있고 아이콘 포함할 수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즉시 수행 여부 나중에 내가 오케이 눌러서 컨펌하는지 이런 부분들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싱글 라인의 즉시 수행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아이콘을 눌렀을 때 그 누른 로케이션과 맞는 부분에 만들어진다는 점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바텀 시트입니다. 바텀 시트 보시게 되면 지금 요 부분이죠. 아래에서 이제 올라오는 형태로 쓰여집니다. 자 바텀 시트는 화면에 하단에서 올라오는 머티리얼 시트입니다. 바텀 시트는 사용자가 행동한 액션에 대한 결과에요. 내가 스와이프를 한다거나 아니면 뭘 눌렀을 때 이제 위로 올라오는 경우죠. 자 바텀 시트는 임시적 모달 시트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뭐 다른 또 명칭이 있습니다. 퍼시스턴트 바텀 시트는 구조의 일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요 경우죠. 실제로 컨텐츠를 표현하고 있는 이 바텀 시트가 하단에 항상 남아있다가 누르게 되면 올라오는데 실제로 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앱 구조의 일부의 역할을 한다라는 점 그래서 요 제가 말씀드렸던 경우죠. 구글 지도 앱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퍼시스턴트 바텀 시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앱 구조의 일부로서 평상시에도 메인뷰 하단에 남아있다가 필요에 의해서 추가 정보를 보여줍니다. 새로운 정보나 추가 정보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글 지도 앱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 화면에서 선택한 지역의 세부 정보 그래서 평상시에는 요렇게 요 명칭만 하단에 이렇게 남아있다가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 화면을 누르면 다시 내려가거나 다른 선택 옵션들을 또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서 다른 정보를 보고 있을 때는 그냥 아래쪽에 요 부분입니다. 아래쪽에 남아있다가 근데 이제 지속적인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플레이 되고 있는 음악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가 내가 선택하면 다시 올라오면서 관련된 정보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모델 바텀 시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 바텀 시트는 메뉴나 심플 다이얼로그의 UI 대안으로 종종 쓰여집니다. 다른 앱과 연계 기능이나 컨텐츠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액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래서 이제 모달 바텀 시트라고 하고요. 다른 뷰 위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모달 뷰고요. 뒤화면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 시트를 닫은 후에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달 바텀 시트는 리스트나 그리드 형태로 액션 혹은 선택 옵션의 항목을 보여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러한 리스트를 보여줄 때는 잘 구성해서 쉽게 이해가 되도록 해야겠죠. 두 앤 돈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달 바텀 시트가 있을 때는 컨텐츠 높이 만큼 올라오면 되고요. 쓸데없이 이런 공간을 남겨두면 좋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수의 선택지가 주어지더라도 최상단의 앱파를 침범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모델 바텀 시트가 올라왔었을 때 백버튼을 누르거나 이쪽을 위쪽을 탭하거나 나머지 부분을 탭하면 이게 클로즈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너무 바짝 올리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외부 영역을 터치해서 모델 바텀 시트를 닫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올리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모델 바텀 시트는 바텀 시트 영역을 스와이프 다운 하거나 외부 영역을 터치하게 됨으로써 닫을 수 있습니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내려주거나 아니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외부 영역을 터치하게 되면 내려가면서 닫히시게 되겠죠. 학습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UI GUI 디자인 컴포넌트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컨텐츠 디자인 안드로이드 폰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카드 다이얼로그 그리드 리스트 디바이더 리스트 메뉴 바텀 시트 에 대한 내용을 디테일하게 학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컨텐츠 디자인 부분에는 다양한 형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숙지해서 UI GUI 디자인 할 경우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식 머티리 디자인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추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